유한타 증권 김우정 안녕하십니까 유한타 증권 김우정입니다 오늘 유한타 투데이에서는 히트펀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트펀드는 모든 유형을 통틀어서 펀드 중에서 가장 자금이 많이 유입되었던 펀드를 연도별로 보는 건데요 그 펀드의 흐름을 보면 각각 그때 그 상황에 주식시장과 펀드시장 그리고 자산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반영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6년 2008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펀드 그 다음에 해외 주식펀드 그 다음에 또다시 국내 주식펀드 그러니까 이때는 정립식 투자가 대중화되면서 펀드시장으로 특히 주식형 펀드 쪽으로 자금 유입이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기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거부감이 좀 생겼죠 그렇게 되면서 안전자산 채권펀드라든지 채권혼합펀드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시 흐름이 바뀌었다가 차화정이죠 자동차 화학정유 이런 업종들이 중국 시장의 발전으로 인해서 많이 좀 부각을 받으면서 압축펀드 그러니까 차화정 같은 업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펀드가 인기를 얻으면서 JP모강 코리안 트러스트가 자금 유입이 가장 많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는 처음으로 지금 ETF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이때는 시장 전체적으로 투자하는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나라의 국내 증시가 박스권에서 지금 움직이면서 그 당시에 2014년 15년에는 배당주펀드나 중소용주펀드 같은 스타일펀드들이 그 투자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뭐 그렇게 혼합형펀드나 자산배분펀드 등 중이염중수익이 전체적으로 인기를 끌게 되면서 뭐 여러가지 뭐 그런 종류의 펀드들이 많이 그 유행을 하게 되었고 2017년도, 18년도 이때 사실 보시면 ETF가 2019년을 제외하고는 코덱스 인버스나 코덱스 리버리지, 코덱스 고퍼스, 고퍼스 이런 식으로 ETF가 많이 좀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게 시장 변동성이 커감에 따라서 레버리지나 인버스 같은 그 ETF로 자금 유입이 좀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작년, 그러니까 뭐 며칠 안 되긴 했지만 2021년이나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폭이 상당히 컸었던 해였기 때문에 사실 이 추가 상승보다는 추가 하락에 대한 예상이 좀 더 많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그 인버스 근데 2016년만 해도 그냥 인버스인데 2020년, 2021년에는 2배, 변동폭의 2배로 곱하는 인버스로 자금 유입이 많이 됐고 사실 예전 2016년이나 뭐 이때는 1조 원 정도 넘으면 연간으로 히트펀드가 될 수 있었는데 2020년, 2021년에는 상당히 규모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많이 모여지시고 시장 규모가 좀 커지면서 히트펀드가 될 수 있는 그 규모 자체가 많이 좀 커진 거죠 근데 뭐 히트펀드만 있느냐? 그렇진 않고 사실 이게 히트펀드 2021년 국내의 히트펀드인데 히트펀드 이외에도 2등, 3등, 4등 펀드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국내 히트펀드를 보시면 1위는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곡버스 펀드고요 2위부터 5위까지는 보시면 사실 이 6위는 다시 인버스가 차지를 했고요 2위는 차이나 전기차 3위는 미국 테크 탑10 4위는 미국 필라데피아 반도체 5위는 S&P500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테크 이런 쪽으로 지금 투자가 되고 있는 거고 투자자분들이 예전에는 사실 제가 첫 장에서 히트펀드에 대해 말씀을 드렸지만 브릭스 펀드나 국내 주식 펀드 뭐 이렇게 투자를 했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투자 범위 그러니까 테마펀드죠 투자 범위를 정해서 그 펀드에 들어가시는 펀드고 미국 펀드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사실 미국 펀드는 뭐 2010년 초반 뭐 2015년 뭐 그 중반만 하더라도 크게 이렇게 선호를 하지 않으셨는데 그러니까 선진국이니까 그 기대 수익률이 낮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혁신기업들이 미국에서 계속 나오고 수익률이 높은 거를 보시게 되면서 이제 뭐 사학겜이라고 하죠 해외 주식이나 해외 투자를 할 때는 미국 중심으로 지금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전기차나 2차전지 펀드들이 또 있고요 그러니까 그 유망산업에 대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는 게 작년에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일반 펀드보다는 ETF가 굉장히 많습니다 설정의 기준으로 증감한 펀드 중에서 ETF가 7개를 차지할 정도로 지금 ETF 전성시대고 그리고 올해가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액티브 ETF가 나오면서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고 그런 분위기가 2022년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ETF 중심에 투자하는 2022년도에도 유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해외는 어떻게 지금 투자가 되느냐 글로벌 펀드에는 그걸 보시면 글로벌이라면 미국, 유럽 다 합쳐서 집계가 되는 전세계 펀드에 대한 ETF를 포함해서 펀드에 대해서 어느 펀드가 가장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됐느냐 이걸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 1위는 지금 채권펀드입니다 1위랑 2위는 지금 채권펀드인데 사실 전세계적으로 지금 유동성이 증가했고 뭐 2022년에는 테이퍼링이나 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유동성 흡수 정책이 벌어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까지는 유동성이 지금 확대되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채권펀드로 자금 유입이 지금 꾸준하게 좀 이어졌습니다 채권펀드 같은 경우에는 2021년 하반기부터는 유입은 계속되었지만 유입규모 자체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는 사실 우리나라처럼 글로벌 히트펀드 같은 경우에도 패시펀드 특히 ETF가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그쪽으로 지금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쉐어나 아니면 벵가드라든지 이런 쪽에 ETF로 자금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그 매니저한테 운용을 맡기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매니저가 자산배분이나 국가배분 종목배분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테마펀드나 뭐 이렇게 투자를 하기보다는 벵가드 500이라든지 뭐 S&P 500, 피델리티 500 뭐 이런 식으로 패시브를 하더라도 좀 범위가 좀 넓죠 특정 업종이나 특정 종목에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특정 국가 그러니까 미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펀드가 국내 펀드니까요 그런 식으로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펀드는 아직 탑10에는 잘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고요 사실 미국 펀드나 글로벌 펀드에서도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아크이노베이션 ETF라는 테마펀드로 자금 유입이 많이 좀 유입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 기술주가 약간 조정국면에 들어서면서 그런 아크이노베이션 펀드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테마펀드로의 자금 유입은 약간 주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테마펀드 중에서도 ESG 펀드라든지 뭐 클린에너지 펀드나 이런 펀드 쪽으로는 향후 전망이 밝기 때문에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이 글로벌 펀드 시장 크기 때문에 그런 테마펀드가 상위 10개나 뭐 이 정도 들어오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시장 대표 펀드 패스틱 펀드로 자금 유입이 좀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2021년 시장을 정리하는 측면에서 성과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설정되고 팔리는 펀드 중에 그 성과를 보면 해외 주식 펀드가 가장 좀 성과가 우수하고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주식 펀드는 좀 약간 저조한 성과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관 수익률이 거의 국내 액티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절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상대적으로 해외 주식형이 많이 좀 성과가 좋았던 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 중에서는 중소형 성과가 가장 좋았고요 그 다음에 섹터 펀드 그 다음에 일반 펀드 일반 펀드보다 섹터 펀드나 중소형주 펀드의 그 아웃포퍼만은 비율이 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좀 성과가 좋았던 섹터와 그렇지 않은 섹터 중소형과 대형주 그렇게 차이가 났었다 이렇게 작년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해외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인도와 베트남 인도와 베트남은 글로벌 투자가 증가하고 유동성이 좀 많아지면서 굉장히 좀 성과가 좋았던 해였습니다 따라서 인도랑 베트남 펀드가 절대적으로 성과면으로는 눈에 띄는 결과를 도출을 했고요 그 이후에 에너지 가격 상승이 오면서 러시아 펀드 펀드가 지금 상위권에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북미 펀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성과가 우수한 펀드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그 공급망 글로벌 공급망 문제도 있고요 정치 리스크도 겹쳐지면서 제일 좀 저조한 성과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남미 펀드의 또 브라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쪽에 성과가 좀 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소비자 섹터가 해외 주식형 펀드 중에서 저조한 성과를 나타냈거든요 이게 사실 위드 코로나 주식도 많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주라든지 정보기술 펀드 있죠 그거보다는 성과가 좀 낮지만 2022년도에는 아무래도 좀 경제가 좀 코로나 이후에 정상화가 되고 이러면 저평가됐었던 섹터가 좀 부각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항상 2021년에 성과가 2022년도에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고평가된 유형이 어디고 고평가 저평가된 유형이 어디 있는지를 보셔서 2022년도에 투자를 결정을 하시면 좀 올해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1년은 ETF와 미국이 시장을 특히 펀드 시장을 주도했는데요 그 펀드 시장 같은 경우 흐름 자체는 중장기적으로 유효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것도 좀 유효하고 전체적으로 펀드를 투자하실 때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 얼마만큼을 투자하느냐 이런 비중 조정이 굉장히 중요하시거든요 그래서 테마펀드를 투자하실 때는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는 정도만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신 걸 투자를 하셨으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